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, 언니? 염색? 여기서? 네. 언니. 언니 조인. 저의 이 상황이요? 제 헤어 색깔이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. 정열적인 레드 색깔을 유지하려면 짧은 간격으로 염색을 자주 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한번 셀프 염색을 해 보자. 그러면 빨간색 부분만 하면 되죠? 네, 맞습니다. 오케이. 왜 레드 머리를 하게 되셨어요? 왜? 선생님은 왜 레드 머리를 하게 되셨어요? 빨간색 브릿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일이 잘 됐어. 생은의 레드. 나도 브릿지 그냥 한 줄기만 해 볼까, 그러면? 재미있겠다. 한 줄기만, 진짜. 한 줄기만 하면 우리 이정이 마음속에 내가 스며드는 거지. 약간 내 기분이 좀 묘한 게 나 노후에 지금 집에 혼자 갇혀 있는데. 손녀들이 와서. 손녀들이 와서. 손녀들이 와서. 할머니. 할머니 염색해 주는 그런 기분이 날까. 또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음악 틀어드릴게요. 지금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로 제가 틀어드릴게요. 네. 뮤직비디오 하나 찍으세요, 여러분. 네. 그런데 염색은 하시면 할 거나 하면서 하세요? 네. 염색을 어떻게 해? 아슬아슬하게. 아찔하게. 염색약이? 내 품에 들어오게. 이 눈꽃과 감성와 이 눈빛과 이 손길로. 오늘 밤 그대를 유혹할래. 남성이 필요 없어. 거의 다 했어. 기대된다. 야, 오늘 아주 그냥 화려하게 가겠구먼. 어? 오늘. 오늘도 우리 일정 만만치 않잖아. 엄청 많지 않아? 오늘 또 중요한 거 많잖아. 오늘 아주 빨간 벽에서. 그니까. 그치, 오늘 빨간 벽이지. 빨간 벽. 그러네. 어, 오늘은. 보호색이어서. 대머리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시유. 조금만 해볼까? 어? 괜찮겠어? 어디다 하고 싶어? 안 보이는데. 야, 포인트다 했구먼. 딱 여기.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. 딱 넘게 염색으로?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딱. 어때? 좋아. 괜찮아? 좋아? 나 믿지? 응. 응? 여기 있었네. 계속 찾았어. 언니, 우리 염색해요. 염색까지 있어. 너도 해? 아니, 저는 그냥 한 줄만. 거기만 하는 거야? 네. 어차피 이거 2주만 빠지다 그래가지고. 꽤 길다, 그렇지? 완전. 언니. 언니, 저희 이걸로 사진하고 찍어주세요. 귀여워. 해계부터 붙어봐. 귀여워. 아, 고맙습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 우리 진짜 잘했어, 근데. 진짜. 너무나. 완전 기대돼. 완전 기대돼.